찬양 제발 예를 들어서 망고를 좀 안 좋아해 왜요 안 좋아한 것보다 별로 그냥 즐겨 먹지 않아 얼굴이 망고처럼 동그랗지 그래서 만개... 오마이갓! 와! 야 지민이 형! 야 너 나 안 때려! 왜야! 이랑 똑같이 하란 말이야! 때려! 좋아! 좋아! 저 때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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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때려! 좋아! 너도 때려! 정국아 때려봐! 좋아! 다 죽냐! 저희는 지금 버터 뮤비 촬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2절 후렴 부분을 춤을 추고 있습니다 2절 후렴 부분을 춤을 추고 있습니다 지금 이... 모두 거짓말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저희는 지금 버터 2절 촬영을 하고 있고요 다른 사람들은 잊크 잊크를 하고 있고요 잊크! 어 네 뮤비 촬영 현장이고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죠 정국씨? 잊크! 잊크! 자 지금은 버... 잊크! 어 이게... 이... 잊크! 잊크! 정말... 정말로... 잊크! 엇크! 고맙습니다! 다시 들어오면 앞으로 하이파이브 아하 아이수 마울 아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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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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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려 흐려 렛츠고 렛츠고 흐려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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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니야 얘는 가자 또 또 또 가자 또 또 또 야 너 포컬 페이스 얘가 가까이 오면 코가 조금 벌렁거려 끝난 집에 가잖아 알았어 알았어 곤장만 보고 가자 아 지금 아 아 아 아 왜 아 아니 지금 왜 왜 야 야 이거는 꼴을 봐 지금 속으로 속으로 아 이제 조금만 더 아 뭔가 좀 푸석한데 아 오케이 가보자 한번 아 진짜 나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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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잠시만 나 멤버들 원 이테리티 레이텔 야 잘 생각해 야 주말이 야 기사가 2021년으로 돌아아 돌아 우 아 또 올릴거야 아 내릴게요 아 내릴게요 1 시작받다 우 아우